주요 공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블랙록이 웅진코에이 지분 5%를 획득하면서 대주주로 등재됐습니다. 서울제약의 최대 주제인 3호 투자 합자회사가 서울제약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케미칼이 2조 원대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보도에 대해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공시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가 778억 원을 투자해 전주공장 탄소 섬유 생산 라인을 증설합니다. 자세한 공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타큐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기업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코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에는 방파한 기업인데요. 그런데 어저께 장마감 이후에 블랙락이 세계 최대 자산 운영 기간이죠. 블랙락이 코에이 지분 정확히 5%를 취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블랙락은 세계 최대 자산 운영 기간인데 동시에 또 한 번 매수를 하면 거의 매도하거나 이런 기간이 되게 길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의 매도하지 않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블랙락은 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블랙락이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5% 이상 공시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스터디나 시장 환경을 다 충분히 고려하고 그다음에 매수를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컨대 한 3년 전에 그때 한창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가 각광을 받기, 주목받기 시작했을 때 블랙락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 아닌 삼성 SDI를 갖다가 5% 이상 취득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랙락이 코웨이가 방판 기업이고 정수기 판매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5% 이상 지분을 취득했다는 것은 블랙락이 그만큼 코웨이에 대한 다각도를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코웨이도 긍정적으로 봐야겠다는 전망이 됩니다. 코웨이의 또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코웨이의 당연히 1대주인 넷마블입니다. 게임 업체인데 넷마블이 지분을 25%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2대주주가 BNP 파리바인데 BNP 파리바 자체가 5%, 파리바 계열사가 한 6%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총 11%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외국 주주들이 아주 코웨이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식하고는 다르죠. 그 아마 인식과 큰 차이점은 아마 코웨이의 해외 영업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코웨이는 미국에서도 많이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업 경쟁력을 아마 블랙락도 높이 평가를 해서 이번에 대주주로 등재했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렇군요. 코웨이에 또 블랙락이 대주주로 등재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공시 내용 소개를 들어볼까요? 룩데케미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꼭 이 코너 아니면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에서 중요한 기사나 풍문 같은 게 있으면 거래소에서 당사자에게 진입을 묻습니다. 그러면 보통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 진입에 대한 조회 공시를 하게 되는데 어저께 장마감 이후에 룩데케미칼이 너네가 최대 2조 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 라는 더벨 머니투데이 계열사입니다. 보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룩데케미칼이 너는 이 보도에 대해서 진입을 밝혀달라 얘기했는데 룩데케미칼이 어제 장마감 이후에 검토 중이나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 대부분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최대 2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1조 정도 이상은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추정은 사실은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룩데케미칼이 일진 머티넷을 2조 7천억 정도 인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본 외에도 외부 자금으로 1조 7천억 정도를 조달을 해야 되고 룩데케미칼이 지분으로 거의 50% 정도 갖고 있는 룩데건설 요즘 건설사가 좀 안 좋죠. 그래서 룩데건설에도 한 6천억 정도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분야에 그리고 오늘 보도 나온 거에 따르면 룩데케미칼이 그린 수소 그러니까 수소의 여러 가지가 아닌데 그린 수소라고 한다면 실제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수소를 갖다 배출하면서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그린 수소의 미국 CGG 분야에서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 투자이기 때문에 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룩데케미칼이 더벨이 보도한 대로 최소 1조 이상은 유상증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희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약제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룩데케미칼에 대한 시총을 고려한다면 1조만 고려해도 주가가 거의 10%가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 5% 정도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겨지자면 아까 말씀드린 일진 머티러스가 지분 인수가 완료가 되면 50% 이상 인수를 하게 되면 지분법 평가 이익이 아니고 일진 머티러스의 재무제표가 완전히 편입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30% 지분을 갖고 있을 때는 매출에서 30%만 갖고 오게 되지만 50% 이상 지분을 갖게 되면 100% 지분을 그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룩데케미칼의 향후 재무제표에 엄청난 획기적인 점프업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룩데케미칼의 주요 제품인 나프타 제품이 이제는 8월 이후로부터 바닥을 치고 상승했다는 보고서가 그저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룩데케미칼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것인데 그렇다면 룩데케미칼이 캐시플로우는 안 좋지만 본업인 일진 머티러스나 NCC의 여러 가지 방향을 봤을 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정확하게 유상진작을 발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얼마만큼 희석이 되는지를 보신 다음에 룩데케미칼을 매수를 하게 된다면 향후 한 3개월 내년 1분기까지는 룩데케미칼을 통해서 좋은 수익을 거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참고로 또 고려하실 때 룩데케미칼이 그 사이에 대규모 투자했던 게 인도네시아의 라임 프로젝트였으면 역시 또 화학 분야에 투자했는데 그 분야가 올해 연말이면 일단락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도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끝났기 때문에 룩데케미칼이 다른 대규모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추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부업 기업의 매출이나 주가에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점에서 룩데케미칼이 최근에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하나? 일단 유상증자가 실제되면 주가가 내려간 것은 어쩔 수 없는 요소다. 그 점을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장에 관심이 많은 룩데케미칼까지 들어봤습니다.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입니다.